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어제 시장에서는 천억 원 넘게 담았고요. 개인이 다시 한 번 2천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어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84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시장이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살짝 나온 후에 다시 갈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수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부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이 하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지금 코스피는 엄밀히 따지면 최근 한 2주 정도 그렇게 뭔가 모멘텀이 확 나오고 있지 않죠. 코스닥 중심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오른 것 같으면서도 엄밀히 따지면 작년 8월 그리고 10일, 12월 넘지 못했던 2,500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멘텀이 조금씩. 못 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지수를 전망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500선 위로 올라간다면 지금보다 시장이 더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2,500을 살짝 넘길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2,500을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500 후반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2,500, 한 1,20포인트 갔다가 또 흘러내리느냐. 터치만 하고 사실은 내려오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다 보니까 지금 저는 그거 자체가 2,500 후반으로 간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대신에 여기서 2월 말까지 잘 기간 조정을 준다라면 충분히 다시 2,600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과정이 조금 험난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쨌든 어저께 고용 지표가 조금 실업상이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고용은 탄탄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다음 주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중고차 가격 지수라든지 또 몇몇 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CPI를 확인하고 나서 주식 비중을 좀 높이든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 50% 정도까지는 현금을 좀 오늘 다음 주 월요일 중으로는 확보해 놓은 다음에 확인하고 매상에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간에서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만약에 수익을 보셨다면 그렇죠? 50% 정도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 들어서 성장주가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그 정도까지의 강세는 아니었는데 지난주는 그래도 성장주가 굉장히 강했고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정말 강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성장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성장점이 너무 많아서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장주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AI라든지 로봇주들, 위성 관련된 종목근들은 성장주이긴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이러한 성장주하고 좀 다르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장주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이번 주도 엄밀히 따지면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주가 흐름들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죠.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사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 KT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 마이크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오픈형 AI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관련해서의 어떤 성장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계속해서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 이게 다음 주 C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분기 이내, 그러니까 어쨌든 1월, 2월, 3월 세 번의 CPI 발표가 물가 상승 둔화가 정말 확인이 된다라면 시장은 조금 더 2분기, 3분기에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쏠리는 게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당장 매수하자는 뜻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PSP라든지 PSK라든지 어쨌든 데이터 센터 수요가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면 관련해서 또 반사위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DDR5라든지 EUV 관련된 반도체 소재 부품 쪽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창희 대표님께서 HPSP랑 PSK를 매번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봤더니 지난 10월부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늘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고 10월 당시 5만 원대였고 11월 때까지 6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5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가격 전략, 매번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가격 전략 한번 보고 갈까요? 저는 HPSP 같은 경우는 고정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7만 원대 돌파 가능할까요? 네, 7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 시에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작년 8월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뚜렷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한 5만 원, 저점은 5만 원대, 상당한 7만 원대에서 흐름을, 빡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회사가 5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면서 쭉쭉쭉 떨어지기 전까지는 분할 비해서 해볼 수 있는 권역이고 그러면서 만약에 7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새로운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P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에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덜 오르는 기업들 그러면서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손실을 좀 적을 수 있는 기업을 좀 보고 있는 거고 PSK가 만약에 2만 원, 1만 9천 원, 2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2만 5천 원, 작년 2월, 3월에 그 박스권 상단까지의 반등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PSP랑 PSK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어제도 살짝 뛰었더라고요. 보니까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엄밀히 따지면 이번 상승장 1월, 2월 이상 좋았을 때 거의 반응이 없었던 게 에너지 관련된 쪽이에요. 원전이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하지만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3월에 미국의 IRA 수정 법안이라든지 또 유럽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보조금 증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스케줄, 계획 발표를 하는 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슬슬 관련돼서 조금 투자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환매성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올해의 실적이라든지 매출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세가 유입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풍력주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요즘에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강한 섹터가 수소 관련된 섹터거든요. 상하 프론티어라든지 범한 퓨어세 어저께 두산 퓨어세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그러니까요.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가 이쪽에 우리가 그동안 로봇이라든지 AI 쪽에 조금 집중되어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이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면 저는 3월달 정도에 얻었던 기대감들이 2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에는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S 윈드도 최근에 좀 12월달, 1월달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삼각수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8, 9, 10월달도 보시면 한 두 달 정도 행보 삼각수렴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좀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충분히 지금은 좋은 매수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한 프로테이크라든지 범한 퓨어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 일정 부분은 포토에 편입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지금까지 강했다가 살짝 조정위원 업종은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흐름에 너무 갇혀서 그렇게만 보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못 갔거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한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원래 제약바이오주를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관련해서도 조금은 이제 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위성처럼 그 테마가, 그 섹터가 다 가는 흐름을 보이지 못할 거라는 것.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개별 기업의 어떤 이슈가 있거나 개별 기업의 어떤 좋은 앞으로에 대한 어떤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분들이 움직이거나 혹은 그날그날 좋은 뉴스가 있을 때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금리 상승이 좀 둔화된다라면 어쨌든 금리 정점이라면 대표적인 성장주가 또 제약바이오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년 사이에 체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관련돼서 선별적인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샤페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MIT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이제 매각이 되었는데 아직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3월 중에 이게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이 난다는 것인데 갑자기 뭐 취소하지는... 유럽에서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12월 말에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 3월로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12월, 1월 달에 주가는 약간 부진했지만 최근에 다시 또 그걸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본다라면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RP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틀 동안 한 10% 이상 올라왔는데 이 회사는 연질 캡슐 관련해가지고 상대의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짓고 왔고요. 이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2차 전지를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100달러 선까지 내려간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0달러 터치까지 나왔고요.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아무래도 사실상 악재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해석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또 보니까 골드만삭스 측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이 4개의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보니까 2개의 종목이 우리 한국 종목이더라고요. 3,000 SDI랑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2차 전지 쪽은 장기적으로는 좋겠습니다만 많이 올라온 상황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어저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게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3%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뭐 1월 달에 101달러까지 하락했던 것이 지금 207달러까지 그러면 뭐 100% 이상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2차 전지 쪽은 처음에는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1월 중순 이후부터 상당히 좀 순환매를 보여줬고 이번 주는 에코프로 그룹이 호실적을 보여주고 또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테슬라뿐이 아니라 뭐 국내에서도 다른 브랜드든 뭐든 전기차의 라인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확인됐고 또 하나는 삼성 SDI가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발표를 했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전 같으면 계속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전기차의 성장 둔화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가 매출이 계획이 이미 잡혀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로파 IRA 법안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좀 된다면 그동안 좀 채널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D&T 같은 경우는 장비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성희라이텍 같은 경우는 좀 폐배터리 쪽으로 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새로 상장되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주가 흐름들이 좀 수렴을 잘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기업을 혹은 전통적으로 2차전지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들도 좋겠습니다만 조금 생소하지만 기술력이 있고 좀 앞으로 좀 성장 모멘텀이 좀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까지 짓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계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